안녕하세요 나월드 네팔 파트너 러버리 네팔이 보내온 영상과 내용입니다. 1년만에 저희 고향 네팔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네팔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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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결국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과 네팔 직항편이 없어서 싱가포르로 경유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20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가 카투만두 국제공항입니다. 보이시죠 카투만두 시내입니다. 좀 더 기다려보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서 네팔 고향에서 코로나 끝나는 날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네팔은 12월 15일까지 외국인이 입국 금지되어 있습니다. 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과 그 가족 기타 네팔 정부 및 주한네팔 대사관을 통하여 특별히 허가를 받은 사람만 국제세를 이용하여 입국이 가능합니다. 저는 국제기 네팔 사람이라 발열 검사만 받고 하루 호텔 대기 후 바로 고향으로 가는 중입니다. 고향 가는 길에 목공회를 하는 친구를 잠시 만날 예정입니다. 지금 오토바이 타고 가고 있는 중인데 한국과 차이가 많이 나죠. 아직 네팔은 한국에 비해서 많이 뒤져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네팔에서 좋은 정보 많이 올리겠습니다. 나월드 파트너 러블리 네팔님의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친구하고 만났습니다. 조금 이야기 좀 하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우리 친구 아니 람스런 것 같아 람스런 것 같아 람스런 것 같아 람스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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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빠르다 람스런? 여기는 람스런? 행이네 조 meal 쟣? 람스 이렇게 람스런, 람스런? 터ader conce량 배고 Aaron 야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